까지 까지 설날은 어저께구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M.O.I.T 안녕하세요 몬치입니다 여러분 기해년 모임투어 와지않은 설날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이름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에는 아주 맛있는 음식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2019년 기해년 몬트와 민트가 함께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민트 사랑해요 오늘도 대박 날이 지금까지 M.O.I.T 몬트였습니다 땡큐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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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